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지혜의 정수들을 찾아 함께 배우고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은 책춘함 나비스쿨의 천지인 커리큘럼 중에 천 하늘의 마음 공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주역에 관한 책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주역을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주역의 난해함은 거의 켄일버의 통합심리학 그것도 더해야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난해해서 그냥 주변 책들을 쭉 읽었을 때 그냥 흥미롭게 주역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이런 대가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책이구나 하면서 재밌게 보았던 책입니다. 아직 절판되지 않았고요. 판매량은 매우 저조하지만 원래 좋은 책들이 좀 잘 안 알려지죠. 그래서 인물로 읽는 주역, 주역에게 길을 묻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 맥란자 선생님은 이화여대 공문과와 동국대학교 불교 철학과를 수료하였다. 1969년부터 10년 동안 월간 신행 불교의 편집장을 지냈으며 1980년 동양문화연구소장 야견 서정기 선생에게 주역을 사사하고 도계 박재환 선생과 노석 유충엽 선생에게 명리를 공부했다. 영문관 서우회 회장으로 이름 22수의 주술, 중앙일보사 출판, 도계실관, 너른터 등을 편했고 1997년 1월부터 수요문화원에서 주역을 능인선언에서 명리를 강의하며 수필과 비행해 이야기로 읽는 주역 에세이와 월간 까마의 천짓현황 주역 에세이를 월간 묵가의 주역 산책을 2년 동안 연재하였다. 2002년부터 5년간 수필 전문지인 에세이문학의 발행인과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고 월간 문학 편집위원과 지하철 게시판 풍경소리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그 뒤로 아주 다수의 책들을 지필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는 주역에 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책춘합 나비효과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애벌레에서의 나비로의 그 나비효과, 여러분의 그 영웅의 여정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되며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믿는 나비효과입니다. 동시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로서 여러분 책춘하면서 추천드리는 책 소장하고 7번 정도 함께 읽고 듣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에 담긴 지혜가 널리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혜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기도 하고 널리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날갯짓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주역에 관심을 가졌던 대가들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음... 서문에서도 벌써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동양의 작가 바쇼나 소동파 백거인은 물론 유럽의 작가 헬세, 괴테, 예이츠 그리고 옥타비오파스와 보로에스도 주역을 애독했다 보로에스는 스페인어판 주역의 헌시를 쓰고 유럽 독자들에게 주역 읽기를 권했다 헤르만에스는 유리알 유의에서 주역의 인문학적 정신과 주역의 산수몽괴와 화산역외 그리고 화풍정괴를 차용해 작품의 근간으로 삼았다 시인이란 언어가 원래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미지를 통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의 경지를 보여줘야 한다던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파스는 주역을 지목했다 주역은 기호, 괴 이 괴라는 것은 여러분 태극기에 이렇게 네 가지의 작대기가 이렇게 세 개짜리가 네 개가 있죠 그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이제 주역의 한 괴가 됩니다 괴를 통해 언어를 배제한 수작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역의 기호를 자신의 공간시에 직접 활용하기도 했다 30년간 주역을 연구해온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륨은 의식과 무의식의 불합치에서 일어나는 정신분열을 통합하기 위해 무의식 안에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의식화시킬 것을 강조했는데 그 방법으로서의 주역을 주목했던 것이다 그는 주역이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도구여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진 유일무이한 지혜의 서라고 평가하며 작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괴라는 것은 괴를 이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무 여러개 이제 나무 젓가락 같은 거기서 통을 이루어서 그것을 나무 낙대기를 빼면서 괴를 하기도 하고 동전을 던져서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워낙 보드게임의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주역학 박사를 한 후배와 함께 지금도 주역 보드게임도 함께 개발해 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칼륨이 작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동시성의 원리를 발견해 내기도 했다 주역은 이렇게 정신분석학, 문학, 철학, 수학, 물리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현대물리학과 주역의 관계는 라이프니츠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이프니츠는 현대의 이진법이죠 영과 이를 컴퓨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것을 발명한 라이프니츠는 여기에 64개가 고도의 기호에 의하여 수학적 논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찬탄을 보냈다 그는 사상의 알파벳이라고 불렀던 결합법과 보편기호법을 통해 자연과학은 물론 철학, 형이상학 등 일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가 보편적 문자라고 일컫는 이진법 즉 모든 수를 0과 1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2가지의 수를 이진법으로 표기하고 그 보편적 문자 구상에 주역의 원리를 응용했을 때 일본의 고라이 긴조 박사는 주역과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동서 두 문명이 서로 마주잡은 두 손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주역이라는 책은 천지의 모든 조화를 포괄하되 어긋남이 없고 만물을 원만하고 완전히 생성시키되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고 공자는 개사전에서 적고 있다 주역의 범위가 천지의 모든 조화를 포괄하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법칙도 역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역은 천지의 준칙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법칙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 그리하여 주역은 제자백가의 기본사상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음향의 상대적 관점을 받아들여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는 주역을 참고해 원자 모델을 발표했다 전자계산기 컴퓨터 로켓의 발사 원리가 주역에서 비롯되며 주역에는 첨단과학의 진리인 불확정성의 원리 카오스 이론 프렉탈 구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역의 도는 이렇듯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의 접근이 실로 용이치 않다 좀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필자는 인물 중심에 보다 평이한 서술로써 그 다각적 응용을 통해 주역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저도 이렇게 접근하니까 훨씬 더 주역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의 생태환경이 위험에 처한 지금 우리는 자연의 근원인 도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를 느낀다 거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뿌리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오천년 지혜에서 주역이 그 등뿌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이렇게 서문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고금의 아주 대가들을 주역에 관심 있던 20명의 대가들을 함께 주역의 어떤 에피소드와 엮어서 쭉 소개해주는 책으로 흥미있게 볼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고요 또 임진왜란 때 충무궁 이순신도 난중일기에서 아침마다 주역점으로 그날의 일기를 적었다 해전이란 날씨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안개, 해풍, 물결의 파고는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이용하여 조조군을 대파한 쾌거도 역시 역의 지혜를 빌린 것이었다 그러므로 장차 움직이려고 하는 전략가들은 역점교의 그 변화를 승상한다 중국의 당나라 재상 우세남은 역을 잇지 않은 사람은 장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알고 그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라는 뜻일 것이다 한나라의 장량은 변화의 도리를 알아 진태를 잘 결정하였기에 유방의 손에 죽은 한신과는 달리 사지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공자 잘 아시죠? 공자 많은 고생을 한 후에 운명의 신은 이렇게 가혹한가? 공자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나이 오십에 깨달았노라 그리하여 나이 오십에 지천명했노라 라고 수례했다 나이 오십이 되어 그는 주역을 손에 들고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다 나로하여금 수년을 더 탈게 해서 오십의 역을 배우게 한다면 가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논어 수러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시 말한다 명을 모르고서는 군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살고 죽음에는 일정한 명이 있고 부귀의 여부는 하늘에 달려있다 이게 미주노 남북구의 절제에 성공하기에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네요 군자는 삶과 죽음, 부귀와 빈천의 결정을 진작부터 알고 명을 바로 알기에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면서 군수를 지킨다고 말했다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공자의 낙천지명 고불우의 소회이다 천명을 알고 이해 안도하니 무슨 근심할 바가 있겠느냐는 심정의 천명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그의 강렬한 의지의 표현 속에서 고불우의 연고를 즉 천명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이해의 변이 왠지 인간적인 연민으로 다가오믄 어쩔 수 없었다 근심 속에서 근심하지 않는 것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다만 근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가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고 외아들 백어마저 그의 앞에서 숨을 거둔다 손자인 자살을 데리고 이따금씩 임금의 자문에 응하면서 만년을 오로지 주역의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때 주역 책의 가죽근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 3절의 고사가 생겨났다 위편 3절 저는 이게 주역에서 나온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노자와 주역을 또 연결을 하는데요 사실 철학 사상적으로 보나 그 연연에 있어 주역과 도덕경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찌 보면 주역을 제대로 알려면 도덕경을 알아야 하고 도덕경을 제대로 알려면 주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 여기와 더불어 이 주역에 관한 아니 도덕경에 관한 정말 큰 어떤 지혜를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이제 서구와 동양을 동서양을 이제 통합하는 게 중요한데 바이런 KT의 도덕경 해제인 기쁨의 천가지 이름 도덕경에 관한 것을 읽어보지 않고도 이제 바이런 KT가 남편이 이제 도덕경 전문가죠 같이 도덕경 전문가인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건데 그냥 그 도덕경이나 어떤 걸 통하지 않고 그냥 바이런 KT는 독각불이라고 불리죠 혼자 스스로 깨달은 에크하르트 톨레나 이런 인물들인데 그 관점에서 이 도덕경을 본 책과 또 하나 뭐 말이 많죠 사상가에 제가 볼 때는 완전 악동 농국의 데니스 로드맨 같은 인물이 이제 오쇼 라지니쉬인데 그가 한 여러 가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사고를 정말 많이 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펙초프라와 달라이너마도 극찬을 하듯이 그의 통찰만은 잘 발라내서 보고회를 먹듯이 잘 발라내서 먹으면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있다 라는 이제 도덕경도 같이 보시면 이게 도덕경에 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근본을 상징하는 태극이 음향이라는 두 기운을 낳은 원리로 본다면 주역은 양의 학문이고 도덕경은 음의 학문으로 볼 수도 있다 주역의 근본은 태극에 있고 도덕경의 근본은 도에 있으며 주역의 핵심은 신이고 도덕경의 핵심은 무이다 이 명쾌한 표현은 대산 김석진 선생의 말씀이다 제가 알기로는 현존하는 최고의 주역학자로 손꼽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승이 이제 야산 이달이라는 아주 주역의 대가가 있었죠 거기에 수제자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을 의미를 하십니다 머무는 바 없이 어느 곳에나 있으며 하지 않음이 없는 주역의 신이나 하는 바 없이 하지 않음이 없는 도의 근원인 무는 사실 서로 다르지 않다 노자의 무는 무의, 무역, 무사, 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도덕경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글자도 바로 없을 묻자이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걸 최소로 제가 쉽게 표현을 한 게 바로 미운 오리 새끼 백조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생명력에 관해서 이제 이것을 신이라는 표현을 하던 이것을 무화라는 표현을 하던 그게 우주심이라고 표현을 하던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가장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실제 제 삶에 정말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면서 정말 삶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저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라이프 체인저 코칭과 같은 것으로 쭉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역은 만물의 근본인 본체를 태극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극에서 64개 384효로 펼쳐지는 대자연의 변화는 신비롭고 묘할 따름이다 때문에 태극은 만물의 어머니라 할 수 있고 무극은 천지의 시작인 것이다 무에 해당하는 무극과 유에 해당하는 태극은 같은 근원에서 나와 그 명칭이 달라진 것이다 즉 항상 없으므로 그 묘한 본체 세계를 보고자 하며 항상 있으므로 그 현상 세계를 보고자 하니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라고 도덕경 1장은 말한다 양의 극에 달하면 음이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 음변 양화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변화이다 음변 양화 즉 한 번 양이 되면 한 번 음이 되는 것을 주역에서는 도라고 일컫는다 이거는 서구에서는 이걸 표현을 대극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다 같은 이야기로 보입니다 만물이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도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물이 그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원인 도의 활동을 뜻한다 주역의 개사상전은 이렇게 말한다 원시 반종이라 모든 사물은 시원을 밝히면 끝으로 돌아가미니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도 알 수 있다 필자가 눈을 떼지 못한 대목도 바로 원시 반종 고지사 생지설 바로 이 대목이다 주역을 알면 생사를 알 수 있고 게다가 귀신의 정상까지 알 수 있다는 이끌림 때문에 주역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맥난자 선생님이 주역에 빠지게 되신 원인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요 도덕경 제1장은 책 전체를 아우르는 요의를 담고 있다 없음은 천지의 처음을 일컫고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세상의 물건은 만물인 어머니인 유에서 나왔으며 이 유는 천지의 비롯함인 무에서 나왔으며 결국 도의 근원인 무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의 근원인 도 자체가 아무런 자기 없이 그렇게 스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노자는 도덕경 제1장에서 이와 같이 설파했던 것이다 이 책도 발체동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책이라서 주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먼저 한번 입문서로 쭉 한번 활용하셔도 좋음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상적 대가들이 이렇게 주역에 몰두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주역이라는 것에 또 뛰어들어 보셔도 그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자는 역사상 수많은 뛰어난 작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도가 유가 법가 음양가 제자백가들에게도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 노자의 물리적 세계관은 그리고 인생관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료와 원자이론에 그리고 그의 부쟁사상은 간디나 슈바이처에게 영향을 미쳤다 니체와 하이데거 등을 위시한 서양 철학자들에게는 소유와 존재론에 관한 개념 정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동양고정 가운데 도덕경의 주석서가 가장 많은 이유도 심오한 사상을 너무 함축된 언어로 담아놓았기에 행간에 각기 다른 해석과 견해가 분분하였던 때문이리라 한중일 삼국의 주석서를 합하면 수천종에 이른다고 하니 그만큼 이 책의 비중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쪽 동양적 독도를 쭉 봤는데 너무 난해해서 정말로 오쇼의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있다라는 책과 바이런 케이티의 기쁨의 천가지 이름을 읽고서야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이게 좀 명쾌해지는 여전히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요 도움이 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지금 20명 중에 2명 했습니다 공자가 본 주역 그리고 노자와 도덕경과 주역 그 뒤로도 주자를 비롯해서 서화담, 난명 조식선생, 퇴계이황, 라이프니츠 그 뒤로 뭐 헤르만헤세, 칼륨 뭐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이 주역의 에피소드를 쭉 연결해 가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이것도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함께 소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대가들이 주역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충분히 감을 잠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정말 만만치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좀 편안하게 주역의 세계로 접근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소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에서의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진정 나답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꿉니다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세 가지 천지인 커리큘럼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정말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 꿈을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꾸는 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꿈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방법은 아주 작은 실천부터 예를 들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설정, 알람 그리고 광고를 스킵 없이 봐주시는 것 혹은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이런 물질적 형태도 있고요 정말로 특춘함을 여러 번 여러 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 그리고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는 이러한 정신적 형태나 또 책춘함, 나비스쿨, 미 기초 형태들은 쭉 형성이 돼가고 있죠 정모, 북살롱, CEO 북살롱, 머니 북살롱, 법비투자, 실전투자, 독서클럽 또 라이프 체인저 코칭 이런 식으로 쭉 지금 분화 발전 성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 함께 참여로 함께 이 꿈을 꾸어주시는 법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꿈꿀 때 정말로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고 날아오른 나비들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존재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꾸고 현실을 하는데 참여해 볼 수 있다고 믿어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은 맥란자 선생님의 인물로 읽는 주역 주역에게 길을 묻다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애벌레이서의 나비로의 그 영웅의 여정이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삶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